대관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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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을 죽이면 되는 거다. 여기 땅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먹어야 바깥으로 나가는 진출로를 만들 수 있어. 방어하기 너무 좋은 땅이네. 니 망치 주고 내가 먹은 원더로 유튜브 갓 잡는 공예. 교두보 역할도 돼서. 너무 유용한 대신 수군도 뽑아야 되지 않나요? 너무 유용함. 수군질할 만한 게 옆자리 친구 말곤. 딱이 없어서 괜찮을 듯. 하이크 무섭다. 하이크 무섭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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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체인사가 또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을 죽이러 갑시다 가끔 그래요 원래 아 여기는 사격장입니다 와 합궁이 3칸을 간다 겁나 멋있어 진짜 마오카는 딱 옥대가 한턴이 늦었다고? 공소가 안 되니까 행군이라 행군 좋지 적인 생물학 가르칠 때 스웨덴 배 엄청 재긴 했나보네 추가 증언도 안 오고 도시 다섯 개네요 이제 저도 다섯 개 될 거에요 원래 배를 뛰어야 제발 씨 원래 배를 뛰어야 제발 씨 들리게 됐으면 욕ügen 나는 쬐 수 있어요 쬐는게 맞지 하확 소스 욕 안들리 제가 더 쎄다니까 보너스 보여줄까 15% 40% 50% 맞나? 60%야 망을 해보는 거 없음 다운트에서 40% 100% 들어가네 젊음의 템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키키 키키우치 체너킬 키키우치 체너킬 반디만 짜루 반디만 짜루 키키우치 체너킬 치 TI 키키우치 체너킬 치즈 불혈자 특성은 뭔가요? 혈액찰때 20채워요 다행이네요 5호각 와서 억제하려고 하네 뭐 성벽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고려해야죠 1.3.3.4 장군 등장 벌써 길드네 만족 아멘 오는 숲 언덕이면 방어할때 중첩되나요? 아니요 피와 언덕이면 별개 취급이라서 그렇게 안되구요 아니요 벌써 중세가 찍혔네 4는 중첩되는데 5는 안그럼 6는 다시 중첩되요 옛날처럼 벌써 우리 정규 따라간줄 알고 깜짝났잖아 6에선 가깝게 더라구요 그것은 6이 갓겜이기 때문이지 5는 쓰레기인가요? 쓰레기는 아닌데요 3 조란이한 점이 졸라 많아요 사람들이 5가 더 재밌다고 하던데요 단순한 데에서 재미있을 찾을 수 근데 이제 시스템을 얼마나 개별시키는가 이런거 6이 더 나은데 그런걸 따져보면은 문명 5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6가 심시티 6가 심시티 재미있어서 싱글만하는 저는 6가 헐잼남 6풀가사에 타일먹는건 개짜증나긴 하는데 6교역로 아직도 몇헌마다 계속 설정 해야되나요? 온다, 코끼리 끌고 온다 온다온다 시암이 온다 두럴리가 나보다 과학 늦여야 돼 미친디도 삼소금의 상하를 이링해 왜 항상 에이아이 땅이 더 좋죠 소금의 상하 완전 고증이네 에이아이 이어서요 그거 난이도 낮추면 플레이어도 딱 좋게 나오던거 같은데 근데 6에서는 멀티를 왜 잘 안하시나요 같이 멀티를 하는 사람들이 맘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구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쥬 너무 잘 안하시겠쥬 아 씨발 갔다 오겠습니다 왜 왜 앓는 소리를 내 낑뽕 합작을 했잖아 헐 네 상대가 뭐 낑뽕 낙하가 저걸 그대로 둘까 뭐야 저 형 군사랑 왜 저래 낑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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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으면 뭐 때로 병사는 그리한테 가는거지 우리 형이 현명한 선택하는구나 그 다음은 parts 다만 민주를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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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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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트레프의 관청이 시장 대체 건물이던가 은행이요 사트레프의 관청이 시장 대체 건물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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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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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성지 도시야? 이 아저씨 너무하네? 아무것도 안했는데 게임이 이기게 생겼잖아? 왜 이렇게 싱겁지? 게임이?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네? 그래? 치체이사 먹자? 알도라클의 치체이사까지? 보물 버블링이네? 옆에 페르시아인데 알겠어? 그게 원하는 걸 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이 아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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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는? 슈웨덴은 왜 맨날 탈탈 털리냐요 수총병까지 버틸수가 없다유 스웨덴이 추운 지방에 있나요? 네 많이 춥죠 예 캐터펄트 3칸씩 이동 신기한 스웨덴 수도 스토콜룸이 의도가 많이 북쪽이라 철원급일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안 추웠음 스웨덴 수도 스토콜룸이 백야가 일어날 정도로 높은 의도에 있음 거기 원래 스캔디나비아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존나 높은거야 생각보단 예를 들어요 정상적인 의상 궁극기 이동이 음룐 나카나카 아까 야만 개척자 먹었나요? 네 먹었더라고 웻소리라 그러지 와 불가침 조약이라며 düny엘에 두꺼운 거 사이즈는 두꺼운 가슴을 예전엔 슬쩍 우연이 가슴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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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사자 강하다. 너무 성급했나? 오르가 저쪽 동맹이라 그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멸 파이크로 가야겠네. 전 손해본 게 없어요. 이쪽은 도시가 날아간다. 사막도 10펌. sod bi. 사막도 10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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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생산량 그 뒤는 모르겠네. 덴마크 생산량 쩐대요. 아직 항해못하나보네요. 바다로 도망을 못가네. 아니 저거는 유인계라서 상관없어요. 덴마크는 어디 사람인가요? 저기서 킥만 있니? 스웨덴도 병력 많네. 스웨덴도 병력 많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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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중세라 생산량 얼마 요구한대서 그런가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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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팅. 아니요. 안전때문에 육체로 승리하니까. 아니요. 에이빈. 안전때문에 육체로 승리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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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이동력 5 6 진짜 끔찍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라 그러지? 몇 개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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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